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형 청년마을이 도내 5곳에 조성됩니다. 순천 두 곳을 비롯해 완도와 곡성, 영광군이 청년마을로 선정됐으며, 이곳에서는 한 달 살기와 빈집 활용, 수제 맥주 제조,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 청년 주도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한편 강진 아트랩소디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6억 원을 지원받아 예술심리지도사 양성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